대구 한의대학교 1959년 설립자 변정환 박사는 대구 한의대학교의 모태가 된 제한한의원을 개원합니다. 이후 1970년 대구시 중동에 세계 최초의 현대식 한방병원, 제한한방병원을 개원하며 한의과대학 설립을 모색합니다. 1981년 드디어 한의예과 10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교의 시작을 알렸으며 19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고 초대 총장으로 변정환 박사가 취임하였습니다. 2000년 부속포항 한방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2004년 국내 대학 최초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고 2008년에는 대학학문 한의학 부문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되며 카이스트와 함께 생명공학연구, 한의학 대표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내실을 기해왔습니다. 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선도 교육을 주도해온 대학 대구 한의대학교는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에 선정되어 5년간 155억을 지원받으며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016년 프라임과 코어 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깨어있는 열정 이것이 대구 한의대학교의 경쟁력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프라임과 코어 사업에 함께 선정된 대구 한의대학교 2016년 교육부 지정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 선정되어 3년간 150억 원을 지원받으며 화장품 공학부와 화장품 제약 자율 전공을 신설 K-뷰티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아시아 최고 코스메티컬 바이오 산업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어 사업을 통해 전통 가치와 인성을 겸비한 인문학 역량 강화 모델을 구축 세상을 이끄는 창의적인 지성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한의대학교는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한방 웰리스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특화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한의대학교가 쌓아온 미래 동력은 이제 최고의 대학을 향한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대구 한의대학교의 교육 현장은 매일 새롭습니다. 한방 의료 및 간호 분야에 특화된 수성 캠퍼스 미래 혁신의 장으로 변모하는 삼성 캠퍼스 한방산업 R&D 연구 특구 연계 오성 캠퍼스 이 세 개의 캠퍼스에서 전통과 첨단의 융합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혁신적인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멘토링과 현장 중심형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의 취업과 접목된 OLE 시스템을 운영 기업이 원하는 특화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가치에 기반을 둔 융합 교양 교육을 목표로 인문 교육과 함께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의 독창적인 연계 교육 시스템을 도입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며 세상을 향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융합 시대를 맡고 있는 지금 전통 한의학의 혁신 화장품과 바이오 산업의 무한 발전 그 중심에선 대구 한의대학교는 첨단 의료분의 크리에이터로서 스마트한 웰빙 문화를 선도하는 프론티오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해 갈 것입니다. 학생이 건강한 대학 대구한의대학교는 국제규모의 기린체육관과 잔디구장 북카페 쾌적한 행복기숙사 등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 한방 보건분야에 특화된 대학답게 헬스케어센터를 설치 학생들의 한방검진 및 진료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비만,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가고 싶은 대학 머무르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전세계 명문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다양한 국제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대학 교육의 무한 가치를 통해 지역과 기업의 비상을 실현합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첨단장비, 차원 높은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산업과 적극 연결된 산학협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학 최초로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여 자체 브랜드, 자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학교기업 기린 허브테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돕고 있는 대구한의대 여행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 K-뷰티 화장품 산업 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상북도 및 경산시와 연계하여 연간 25억 원 규모의 글로벌 K-뷰티 산업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기업들과 글로벌 코스메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한의대학교는 2018년 학교 주변에 조성되는 한방산업 R&D 특구의 글로벌 코스메틱 밸리와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유치하고 그 역동의 현장에서 K-뷰티 융복합 산업을 선도할 창조형 전문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멀리보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학생이 건강한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 융복합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며 대학의 무한 가능성을 실현할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대구한의대학교는 세계를 향한 젊은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